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가구가 전년 대비 16%가량 늘었다고 나타났습니다. 지난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가입한 12만 7천여 가구 가운데 온실가스를 감축한 가구는 13만 6천 274가구입니다. 이는 지난 2021년 온실가스를 줄인 11만 6천 6,664가구보다 16.8% 증가한 규모입니다.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가구를 대상으로 11억 3천만 원의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.